우클릭 데미지가 90에서 100 버프 30포탑 이제 맞는 적의 위치가 보인다 대신 데미지가 40에서 25 약해졌다 버프 시메트라 개꿀 팁 어디로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군마다 다 설치해 위치 다 알려주겠다 이거 적 하나 시점 우클릭도 존나 아파졌죠 와 데미지 봐 아나 샤워하다 사망 나물보 시점 어 트레 위치 보인다 야 트레 위치 보인다 개꿀 시메트라 왼쪽에 또 띵동띵동 와 이거 진짜 개꿀이네 근데 존나 싸 우클릭 존댄다 적팀이 정신 못 차리네 간다 띵동 띵동 여긴 무조건 시메트라다 어바 어바 피읍이다 안녕하세요 소전 좋네 선체로 죽었노 저 새끼 자 어디로 올 거야 어디 띵동 갈 거야 띵동띵동 저 새끼 샤워하노 방탄 유래야 이 새끼야 띵동띵동 초월 뺐습니다 띵동으로 초월 뺐습니다 띵동으로 갈 거야 띵동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초센다 아하하하하하 여기는 진짜 심해네 하지만 공격 나무로 설사를 못 미는 중 20초 남은 상황 버프템 쏟아줍니다 트리피 나서누깨 벗고 묵직하다 개굴팀 탈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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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트리피 트리피 나서누깨 아파졌다 띵동 띵동 나이스 야 밀었다 끝 탈령 와 솔져 쎄나 세네 살발하다 데미지 띵동 띵동 아니 궁을 도저히 세기 언제 채우는데 궁 있는데 궁을 언제 채워야 언제 채우기는 그냥 한 번 말해봤습니다 네 나무로버버클럭 이 세기 곧 뒤질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진단하네 아니 557 리그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던데 니가 쓴거야 다해준다 다해줘 이 세툼 바클 데미지 바클 데미지 18-19 버프 나서무케 120-130 버프 생태장 35-40 버프 실전 갑니다 저 팀 다 뭉쳐있음 밥도둑이다 밥도둑 degon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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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Adding benefits kinda where her 궁도 써봤습니다 iral 나서 fum 진작 playful 아 monke gone let's win let's go show me what you got anna let's get sorry 적진 파라인데 모이라 하는 외국인 if you peed 모이라 it's hard to counter her next shoot me change your peak it's hard to play 모이라 어게인스트에네미 파라 시가크 노우 라이프 위이버 라이프 무버 있어 트레이싱 피 파라 컷 세크 블루아 리저렉션 파라바라바라 에쉬원 존댄다 디 플라워 테이블 플라워 테이블 아리씨 니가 왜 타는데 뷰치기궁 목표를 보충했다. 아니 궁도 좋아졌네. 와! 미친따 데미지 체감. 아! 외국인 오리즈한테 물리는 중. 아니 뭔 소린데? 누가 고추털 잡아 뜯나? 존나 웃기네. 게임은 졌습니다. We lose. GG. 젖자였어. 거 Bush. 반략hartball는 포탑으로 델가리啾 포탑 데미지 너프, 쿨타임 너프, 후클릭 탄포진 감소, 데미지 더 잘 막을 수 있습니다. 한창을 쓰고 과부하를 하면 여섯 발을 얻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볼 뒤에 볼 뒤에. 와! 공환무이는 작기 어려웠고 아니 아니 다 잡아본다니깐요. 우클릭 미쳤다 2초기운 컷! 꼬박아 이거 뭐? 그냥 가는 거야. 우클릭 시가 대모 다 박아픈다 그냥. 적팀 또 탈주시키는 오르본버프였습니다. 레킹볼 재장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원래 2초인데 1.6초로 됐습니다. 재장전이 근데 뭐 꼬박야 뭐 짧긴데 나가라 이 새끼야. 으아하하하하하하 레킹볼 존나 폐는 중. 재장전 잡으세요. 장전 개빠르게. 야 장전 존나 빠르긴 하네. 레킹볼 버프 됐대. 잘한다 임마. 나물버 유튜브 안 보나? 안 본다. 오바르게 살고 있네. 제니아타가 부조화가 40m에서 걸 수 있었는데 30m 밖에 안 되고요. 크메시 멀리 있음. 안 달린다. 엘씨 부조화가 안 달린다. 이런 느낌이구나. 제니아타 망했네. 파라 씹 파 파라 씹. 파라 빼라 나무들을 안 빼면 넌 뒤진다. 하하하하하 흑충이 파라 빼라는데 여러분이. 방송 다 보고 있나. 제 토너네. 결국 정크레즈로 왔군. 근데 이 새끼 조전선 왜 이러나요? 미친놈인가? 형님 파라는 하지 마십쇼. 제가 알아서 파라 하겠다 하는데 갑나라 배나라 하지 마십쇼. 아이 말 시켜서 죽었잖아요 지금. 갑자기 손브라 모른. 졸음주의. 화물 브릭. 트레이킹. 와아. 아니 내만 잡네. 어 얘네 2명. 아아. 트레피엘인데. 이 새끼 진짜 집약하네. 안초신. 오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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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아아. 대기하고 있었어. 위치 변환길. 아아. 와. 이거 대단하다. 한 팔에 19데스를 쳐하는데. 쟤가 무슨 수로 이겨줍니까? 아하하하하하하. 와아. 힘들다 힘들어. 쳐던지는데 뭐가 힘든데. 그만 합시다 그만. 결국 경쟁 끝나고 에미 연습을 하더라고요. 봤다가 또 소름 돋았습니다. 와아. 와아. 한 발을 못 맞추는데요? 아 눈 개썩는다. 이 에임으로 그랜드마스터를 달았던 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구독 눌렀어? bild. 잊지마. 피池에 든다. 알ries 후 Opp. 유닛. 은 갓 니까. 아나 한 coisa 인물 handed Bloombe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